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릴리는 슬퍼요. 릴리는 혼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문을 엽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릴리의 생일이에요. 오늘은 릴리의 생일이에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릴리는 슬퍼요. 릴리는 혼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릴리는 혼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문을 엽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릴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릴리의 생일이에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릴리는 슬퍼요. 릴리는 혼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문을 엽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릴리의 생일이에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screw supplies for cioècomon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The teacher does not say anything. Lily is sad. 릴리는 슬퍼요. Lily is sad. Lily walks home alone. 릴리는 혼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Lily walks home alone. She opens the door. 그녀는 문을 엽니다. She opens the door. Her friends and family are holding a cake.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릴리의 생일이에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릴리는 슬퍼요. 릴리는 혼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문을 엽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릴리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좋은 부모가ございます. Flugippe! 릴리 relação! 그녀는 라라'sUn reptилиi Bryant-